할까 아니 함군이가 날 초대해 줬으면 좋겠는데 나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박 만드는거 함구나 초대 좀 주세요 초대해 주세야 함군님 초대해 주세요 초대해 주세요 초대해 주 내꺼 킹오브는 왜 이렇게 조용하지 함군이 짜증 났나 보다 초대 두 번 한다 이게 뭐라고 소화불량이 오냐 배가 아프냐 왜 갑자기 이게 뭐라고 똑바로 하자 자 어 hoe 어 심리전 안따라와 어 음... 저분 뭐하죠? 저분 렉 걸렸나요? 왜 안 고르시지? 아 심리전 조신 왜 안 골라 빨리 골라 니가 더 잘하잖아 아이씨 이거 골라버려 아이씨 이거 골라버려 아무거나 골라줬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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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혔죠? 네 어 먹혔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? 나 왜 노래 안 나와 나도 노래 나와 누가 노래 껐어 이쪽에 있어 잠발 특수네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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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오 아우 아 나 렉 난다 아 아잇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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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하게 잘하네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하지만 진짜는 예전 이거 하하하하 좋막 ног clears 아니 아니 분명히 아니 분명히 아니 분명히 코코링 정도라 그랬는데 존나 잘하잖아요 어엊 어 누가 코코링 정도라 그랬어 아 개구멍 사기꾼 야 아 잠깐만 아 아 진짜 이렇게 아 이렇게 담백하게 해 아이씨 아 닭가슴살이신가 이씨 개 담백 돋네 잔지술이 없네 간단하게 이기네 자꾸 뭐지 왜 왜이러지 엇박자야 토종 조선사람이야 이씨 야 야 한국에 얼 디진다 지금 엇박자 조졌다야 정박자로 안 때리고 엇박자로 때려 사람을 어어 어어 아 잘나네 진짜 큰일났다 이거 아이씨 아 구멍이랑 할걸 아 구멍이랑 할걸 망했다 아 구멍이랑 할걸 망했다 하하핳 왜이렇게 잘하시지 이분 옛날에 100원짜리 쌓아놓고서 초등학생들 밀치면서 게임하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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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풍이 있나요 이 게임이 원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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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需 으 으 으 아 와아 괜히.. 괜히 함극 일아간다 그랬어 괜히 함극 일아간다 그랬어 잃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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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저는 다음주인줄 알았습니다. 연습을 하나도 안했어요. 다음주인줄 알겠습니다. P 많이 까놔야 된다 아... 3번 날라오네 아이씨 대기! 아이씨 대기! 아이씨 대기! 아이씨 대기! 아이씨 대기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